이곳은 얼마 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건물, 바로 대통령실이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불과 3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실 이전이라 할 수 있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 속도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서 집무실을 이곳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년, 이곳은 괜찮은 걸까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남산. 해마다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전망대에선 서울시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청사노보입니다. 일반 대통령실을. 온전형 전경실은IZ습니다. 블루이 governo. 제 pushbridge가 여기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거에는 제aining firm 번역지 않는 그곳입니다. 인 sunore가 말했습니다. 아니지? 그곳에서 애기를 chamadoweed. 그래서 그곳으로 자기 donne으로 보볼까요? 남산 둘레길엔 전에 없던 경비인력들이 배치됐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자 경찰이 다가옵니다. 여기만 막으라고 하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왜 여기 찍으면 안 되나요? 오디오리와 이쪽은 촬영이 금리돼 있어요. 광화 카메라든지 아니면 툼 카메라, 툼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스마트 툼도 안 돼요, 스마트 툼도. 그런데 여기 내려가다가 보이는 데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자회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만 막으라고 하는 게 지시가 된 거예요? 지난해 8월,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근처 공원에서도 쉽게 바라다 보이고 통제하는 경찰이나 안내문도 없습니다. 용산 공원이 개화해지잖아요, 주변에. 과거의 청와대와는 지형, 지리적으로 좀 달라요. 주변의 건물들이, 민간 건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고층 건물이. 이게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건 안보 문제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엔 최고 40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들이 틀어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대통령실이 얼마나 잘 보일까.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서 좀 놀라운데요. 대통령실 보이고 합창근무 보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이고요. 움직임도 다 보여요. 글자도 잘 보이고. 운동장의 사람들도, 드나드는 차량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진짜. 대통령실 뷰네요, 대통령실 뷰. 대통령실 바로 옆엔 여전히 미군기지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문건엔 한국을 염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문건. 그 안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3월 1일자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 TS는 톱 시크리트입니다. 1급 기밀을 의미하는데 1급 기밀이란 공개됐을 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이다는 뜻입니다. SI 감마는 시그널 인텔리전스, 신호 정보에 의해서 획득된 첩보를 기반으로 만든 거다는 의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한테. 하지만 최초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도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미국 정부는 도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보도 후 5일 뒤,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미 공군 일병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은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도청 관련해서 이분이 외교비서관이랑 말씀하신 게 도청이 됐잖아요. 아예 됐습니다. 제가 그 수고했고요. 왜 어디서 도청됐는지 이런 거라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또 한 명의 대화 당사자인 이분희 전 외교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후탄 지원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게 도청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아, 그 관련해서 인터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인터뷰... 네, 전화하셨습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이전 당시부터 보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첩보 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네.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혼란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죠? 장비 엄청 좋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 저기 설치하는 데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이전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현장에선 이삿짐을 옮기는 동시에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청장치를 안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질수하고 어질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연히 보안각서에 이런 거 다 쓰고 들어가죠. 당연히 보안각서에는 뭐 먹었어요? 그냥 사인으로 하는 거고 하고 신분증 다 막히고 들어가죠. 당시에 사람들이 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죠. 한 분씩 따라다녀요? 한 분씩은 아니 뭐. 뭐라고 내려왔고. 들어갔다 나왔잖아. 들어오기 전에 소지품이랑 다 내거든요. 검열대를 지나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재 검수도 다 탐지기로 다 하고요. 이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작업 현장엔 수백여 명의 인부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좀 약간 소규모 인력 사무실에서 솔직히 광급이랑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급하게 된 거잖아요. 공사가. 거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공사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기회가 온 거지. 근데 보통 저희 인력 사무실들은 하는 데는 나가면 많이 나가봐야 다섯 명, 세 명 나가는데 거기 하루에나 많이 나갔어요. 열다섯 명, 이십 명도 나갔으니까. 인력 사무소를 통해 작업에 투입됐다는 김모 씨. 현장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지금 국방부 원래 침을 실어 나가는 이사도 하고 있었고, 안에 있는 내부 철거도 진행되고 있었고, 또 동시에 인테리어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층을 가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달라붙여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 휴대전화 기능을 제한하는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과연 현장에선 잘 지켜졌을까. 워낙 정신이 없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인부를 깨서는 그거를 작동시키지 않고 들어가면서 했다 했다 하면서 들어가서 안에서 통화 같은 것도 하시고,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지하 2층은 지하 벙커로 연결이 되는 통화가 있었거든요. 작업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런 국방 관계자분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고 그런 점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인가나 아니면 반려감독을 받지 않은 채로 출입하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또 현장을 정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각급 국가보안시설. 출입하려면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날에 문자로 보통 통보를 받아요. 그냥 국방부 서문 쪽으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나가라. 제가 하는 절차는 신분증을 내는 것밖에 없었고. 신원 조회도 막 며칠씩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신원 조회요? 응. 아니, 그렇게 안 걸리죠. 아, 무슨 국정원. 그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신원증을 갖다가 미리 사례를 주죠, 전화번호. 아침에 이제 뭐 이런 거 확인하고, 통신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 씨를 비롯해 국방부 경례에선 동시다발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세 검수는 첫날, 연장 같은 것만. 일단 거기 기계식으로 한 번은 해요. 기계식? 네, 기계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재 같은 거 드나들 때 검사를. 특히 전문가 검사하는 것인데요. 지금 조화가 들렀어요. 그러면 너 검사하니까 잘 안 해? 도청장실 수 있는 검사예요. 재단원 같은 경우는 내부 같은 것들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전문 장비가 안 해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삼성 들어가도 삼성에다가 다... 삼성은 이런 출입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죠. 보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냉전이 아주 한창이던 냉전기에 주 머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새로 짓는 일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면 벽마다, 바닥마다, 천장에 모두 도청장치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때 모든 걸 다 부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건축을 하는데 심지어는 시멘트, 모래, 자갈까지 미국에서 공수를 하고. 인력은 물론이고요. 작은 대사관 하나 짓는데 15년 걸려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물은 러시아 거를 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을 한 달 혹은 길어서 두 달 이미 안 되는 거죠.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통화 기록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청 실태는 이미 10여 년 전 전직 CIA 요원의 폭로로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10년 넘게 전화를 도청당했고, 도청 대상엔 다른 우방국 정상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도청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미 2014년에 MIT팀이 발표한 게 어떤 기술이 있냐면, 두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 봉투가 얇기 때문에 미세하게 떨린다고요. 그걸 분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쓰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학계에서 발표된 것 수준이 얘를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은 저를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 뒤쪽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잡아서 여기서 무슨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하다못해 기자님이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놔요. 그럼 키를 막 두드릴 때마다 테이블이 진동하죠. 이 진동하는 걸 스마트폰이 잡아내서 어떤 키를 누르고 있구나도 알 수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은 과연 안전한 걸까? 현재 대통령실이자 구 국방부 청사의 방호설비 공사를 담당했다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임식 하기 전에 밤 12시가 되면 통수권이 넘어오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전자파토 정방지 차폐문이 있는데 그 차폐문 제가 납품 설치한 게 눈에서 흔하더라고요. 그는 2003년 국방부 청사 신축 당시 지하 벙커와 2층 대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지휘시설 굉장히 크죠. 전자파토 정방지를 하기 위한 차폐 함체를 설치하는 사진이에요. 철판으로 육면을 한 몸체가 되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싸바르는 거. 특수하게 문하고 프레임하고 저희가 가공을 해서 갖다가 함체에다가 달아요. 이걸 아무나 다르면은 뭐 이런 틈새로 막 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가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연도 철판 조립했기 때문에 녹이 안 나고. 이건 아연도 철판을 용접했기 때문에 용접한 부분은 이렇게 녹이 쓸고. 설계와 시공, 테스트까지 모두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2년 반. 성능은 사용 중에 훼손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블랙 레벨은 창문 같은 게 없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하 벙커 같은 데죠. 그런 데는 차단, 전자파 차단 성능을 100dB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국방부 청사를 합창 건물로 옮기면서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2003년도에 완공을 해서 설치 완공을 해서 국가 시험할 때는 100dB 이상 다 나왔어요, 전체가. 그런데 12년도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50dB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50dB 정도 되면 그냥 고성능 그런 미공개 장치로는 다 훤히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산 문제로 당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 안 했던 사람들은 어디가 뭔지를 몰라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그걸 고친다는 건 힘든 일이죠. 보수공사가 이뤄졌는지 국방부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보완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집무실 건물엔 도감청 방지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PD 수첩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 장비를 심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뭐 몇 개 사단이 부럽지 않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유념하셔야 될 게 무엇보다도 이게 도청 될 리가 없어가 아니고 도청이 일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면 그건 다 탑시크리트거든요. 그럼 이 도청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가능성이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또 어떤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가 일하는 곳 대통령실의 안전은 필수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두 달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실 이전 과연 용사는 우리 대통령은 안전한 걸까요? 지난해 연말 김포시에서 드론 조종 교관으로 일하는 이영로 씨는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나 들을 법한 요즘에는 듣기 힘든 프로펠러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형체도 옛날 비행기처럼 이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전쟁 영화에서나 볼법한 비행기와 헬기가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오가더니 뒤이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뜬 게 16분 전이에요. 5분에 한번 시켰는데 진짜 뭐가 왔나?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행기가 안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봐도 그래서 레이더를 봤더니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안 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서야 이거 뭔 일이 났나 보다 진짜 북한 쳐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심각해졌고 같은 날 오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천천히 날고 있는 비행체를 봤고 그 후에 바로 우리나라 헬기들이 한 두 대가량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거를 목격하게 됐죠. 정체불명의 비행체는 북한의 무인기였습니다. 오늘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연공을 침범해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최소 6시간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한강을 따라 우리 연공에 들어왔고 이후 강화도 인근에서 넉 대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연공을 침투한 건 여러 차례였지만 서울까지 들어와 실시간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로 들어온 무인기는 서대문, 종로, 동대문 등을 거쳐 서울 도심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하다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군은 공격 헬기와 전투기까지 투입해 추격에 나섰지만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우리는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크기의 기체를 이용해 침투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륙할게요. 당시 북한 무인기는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자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드론 기술, 북한 무인기 역시 드론입니다. 이미 드론은 전쟁 무기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부터 타격용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천여 대의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에서 테러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지상에서는 뛰어가든 차로 하든 속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인데 하늘은 속도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반경 8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경고하고 무조건 사격하는 울타리가 컸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8km를 하게 되면 강남이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어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였던 비행금지 구역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3.7km로 축소됐습니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민항기의 항로 문제 때문에 한 2혜리 정도로 축소된다고 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제공권이 있고 또 레이더 능력이나 감시 능력이나 관제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이루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있습니다. 3.7km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용산 지역은 아시겠지만 국방부 합참 건물 주변에 사실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도심의 한가운데고 대공 무기 체계를 용산 지역으로 재배치할 때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다 보니까 대비태세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무인기가 용산에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격추를 못했겠어요? 대통령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전부 대도심이에요. 도심이라는 얘기는 뭐냐? 고사포를 쏘더라도 안 맞으면 도시에 떨어져요. 그 탄이. 그럼 누가 피해봐요? 민간인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걸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격추할 수 있는 타격 체계로는 서울 한복판을 누리면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과거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서울 중심부에 있지만 도심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주변은 높은 산이라 대공 방어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기의 부대예요. 저 끝에 보이죠. 저기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일경비단의 대합 부대가 저기에 있는 거죠. 뭐 감시 자산도 되게 중요한데 또 육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저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기서 여기 청와대가 다 보이게 되고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적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몰했을 때 그런데 저거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저기에 감시 장비들이 들어있는 거죠. 저게 이제 북악산인데요. 청와대를 요격하기 위해서 쏘게 되면 그거를 미사일로 방어하는 방어체계가 북악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저거 삶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